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이번에 저희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팀을 나누잖아요 예 이 사람이랑 팀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라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우리 대학하고 있는 사람이요 대학하고 있는 사람이요? 자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마인크래프트 신들의 전쟁 컨텐츠 저희 개모임이 한번 3대3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서가지고 요거 뽑아갑시다 나이 순을 언급해야 하나요? 중요한 작업이에요 내가 먼저다라고 하면 뽑아, 알아서 도쿨이 왜 이렇게 싫어해요 도쿨아 나도 파란색이 됐어 꺼줘! YB 0비네 야 YB 0비네 이거 YB 0비네 오케이, 확인하시면 돼요 뭐야? 오 예! 오 예! 데임! 여기에서 마음에 들면 확정을 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아 이거 좀 별로야 나 좀 별로야 저는 좋으니까 확정 굿굿 음 우리 무한물부터 만들어야 된다 얼음은 어떻게 물로 바꿔? 얼음 깨면 될걸? 옆에 용암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가? 몰라 이거 잘못 만들면 흑요석 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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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한 칸 붙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여기를 뚫어가고 여기다 용암을 눕고 여기를 뚫으면 여기서 이제 아니 나와봐 나와봐 가보자 맞아 이거? 야 우리 개노답 삼형제네 지금 그 다음에 거길 뚫어 요거를 그렇지 야호 야 우리 뭐 원시인이냐? 이걸 아예 여러 개 깔아가지고 같이 작업하면 안 되냐? 빨리빨리 캐게? 그래도 괜찮지? 그치? 그럼 일단 너 캐고 있어봐 네! 선장님! 우리 돌이 있어야지 일단 야 잠깐만 이거 싸한데? 얘들아? 왜왜왜왜왜 이게 여기로 이동되는데 다음 거는 어? 일단 해봐 야 이거 흑요석 때문에 우리 이제 용암 없어 아 여기 여기 바닥을 뚫어 여기 바닥을 뚫어 아 여기 뚫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맞나? 야 해봐 야 야래! 야래! 야래 야래! 요러시껏 내려시마시 아앗! 으아아아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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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야 근데 은근 재밌다 땅만 파서 재밌는데? 어 나무색 없어 지금 근황 얘기나 좀 할까요? 델러님은 근황 좀 어떠세요? 아 저 요즘 살만하죠 저도 델러님 덕분에 좀 재밌는 온라인 게임 찾아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네 아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남법사만 보면은 통깡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으음 통깡이님도 행복하시죠? 어우 아니요 아하하하하하하핫 아하하하하하핰 어 왜와 야 새쌤 온다 야 온다 온다 준비 줘미 편지를 온다 온다 내가 hook가 있는데 … 어? 아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쫨 deren 体 온라 home 알렸어 알았어어솩 존나 패 4 5 5 어 뭐야 트기장을 만드는거였어? Si 폐 폐 폐 폐 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증거 어쩔건데 막아버리지? 댐 뼈 댐 뼈 뭐해? 오케이 좋네 연결해 야 두 명 죽였다잉 지금은 기회야 독학아 다이아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왔는데 떨어졌어 간다 오케이 렛츠고 야 다음은 누구냐 아 용암 막아버리자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용암 컷 그래 떨어져 깨버리면 돼 알았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봐 가봐 까봐 가봐 깨깨깨깨깨깨깨 깨깨깨깨 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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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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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한 판 더하면 되겠는데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뚫려? 이게 되네 아니 무슨 화살이 싸잡겠는데 다가가요 이거 섞어야 돼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 어르신 괴롭히기 게임이에요 이거 놀라게 일어나요 안 돼요 이거 제발 타라 야 용암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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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제발 파란색 제발 파란색 제발 파란색 누른다 어르신 괴롭히기 게임 그들어 나 엠부야 나 아까 그것도 없다 똑같은 거 나 RS라고 광역녹백 생겼어 앞으로 도약하고 도약종 주위 생명체들을 끌고 가서 데미지 주고 땅에 착지하면 모두 밀쳐낸다고 오 괜찮네! 괜찮은데? 어? 어? 야 이 개새끼야! 야야 잠깐만! 야야야야! 뭐해! 이 병신들아! 아이! 시바 아오카오! 병신아! 아야 잠깐! 테스트 한 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오카오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아니 젤로 조준 안 했어 나 나 진짜 실수야 힉! 우리 전보다 물량이 적어 어? 어? 이거 여기 어? 어? 우리 어떡해! 우리 어떡해! 시발! 나도 모르겠다 이젠! 야 다같이 한 번 다이빙 할까 들어? 하하하하하하하 야야 그냥 지금 쳐들어가야겠는데 답이 없는데? 야! 야 가! 야 돌 몇 개 있어! 야 흙 모아 흙 모아 하하하하 저땐데 에라 모르겠다! 야 사드론 가! 가 가 가! 사드론 가 사드론 가! 야 이 새끼 나하고 쓰는 거 봐! 아홉 개면 충분히 가겠는데 이거? 이끄사아아아아아! 이끄사! 이끄사! 박세야! 밀어밀어! 아니 밀어밀어! 야 그냥 밀어밀어! 밀어밀어! 밀어! 나 왜 또 여기야? 깨어보! 깨어보! 이게 뭔 개판이야! 살려면 뛰어! 야 망원이 온다! 밀어밀어! 밀어밀어! 그냥! 이끄사! 이끄사! 가자! 조가 이 새끼들아! 이끄져! 야 내가 앞장설게! 아! 시발! 막고 막고 막고! 야 안된다! 막고 막고 막고! 아! 아! 아닌 것 같애! 나 왜 또 여기야! 시발! 야! 잠깐만 나 개쳐먹고 있어! 살려줘! 살려줘! 여쭤민이 나 괴롭혀! 아니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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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 거였어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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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쓴 거였어 이거? 야! 아니 네! 그거 알아? 이거 있잖아! 앞에 이거 깨고 다이아 캐잖아! 하나 더 있다! 뭐야? 나 처음에 흙해고 딱 늘려야지 흙 30이게 있다 근데 갑자기 부엉 날라가는 거야 모놈 씨발 하고 봤더니 하오카오가 어 이런 능력이구나 이지랄 얘들아 도와줘요 히어로 이거 한 번만 해줘 도와줘요 히어로 야 능력 끝났냐? 야 대구라가 방금 진짜 개찐따 같았어 아 잠깐만 잠깐 내 얼굴 너무 빨개졌어 지금